아, 이따 쓸 수 있네. 돌진할 때. 아, 또 안 써. 아... 돌진해, 돌진. 아, 타이밍 안 나오네. 제일 비싼 거 먹었어. 어, 이거 타이밍 잡기 진짜 힘드네. 잠깐 떠, 잠깐. 진짜 0.5초 뜨는 거 같은데. 바로 앞에서 잠깐 떠. 이때도 살짝 뜨는구나. 아, 무기로 했었어야 되는데. 아... 무기로 바꾸고, 잠깐만. 제일 센 거. 쓸만한 게 없는데. 뭐지 이거? 때리지마 위험. 그래, 이걸로 한다. 한 번 쓸 수 있다. 아, 이걸로. 아, 이걸로. 다시 evolving. 다시 collaborating. 드러와. 털렸어? 우와 멋있다 이거 오오 방격기 진짜 쓰기 힘들어요 0.5초 기 한번 모으지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하게 기 한번 모아 아이씨 안 모으네 끝까지 무기록 카운터가 되게 멋있거든 무기록 극쓰는게 최종보스가 있지 이 새끼 야야야야 안 돼 어 아 또 이렇게 한명이 진작소지 신지 죽고 우리 마담 여보 죽고 카운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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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 그리고 제가 세라 100억 카운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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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념 도전해 카운터가 이 물건을 카운터가 마감 유미가... 아레스에 이끌어 카즈마 유미가 위험해 아레스... 아레스에 유미가... 그렇다 유미는 살릴 수 있을까? 아... 니시키야마가 그렇게 찾던 유언장 4대 회장이 적혀있는 이게 하얀 양복이 세라에요 세라가 더 직급이 높은거 아니야? 근데 왜 존칭을 쓰지? 카즈마는 조장이고 오 젊어서? 어... 그 왓타나베켄 아... 그... 그... 이름 생각이 안나갖고 미래가... 왓타나베켄씨 닮았더라고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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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의 히트맨 시절에 죽였나 봐 저렇게 한다고 용서가 될까? 용서 되겠지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진짜 한마님 고맙습니다 최종장 그냥 싸움의 끝이라고 되어있는데 리시키가 막포스겠죠 무시무시 아 이 형사 아직 있었군요 시바울아의 말은 아까 경찰에 통화가 있었군요 네 너는 어떻게 할까? 아레스에向기 유미가 있을까? 뭐? 그렇구나 아 그 호스트판 또 왜요 아 그 호스트판 또 왜요 문자 399개 줬어? 엄청 많이 줬네 엄청 많이 줬어 러쉬 모드를 좀 찍자고 그러면 너클마스터 너클마스터 저건 찍을 필요 없고요 이것도 찍을 필요 없고 찍을 필요 없고 회오리 던지기 회피 후에 적을 잡아 올려서 비틀어 내던지는 호키안 던지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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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쪽이 러쉬구나 이쪽이 러쉬구나 이쪽이 러쉬구나 이건 불안당 이제 뭐 할 게 없군 문자가 왔는데 마지막 마지막? 마지막 형님이 시마노 형님을 쓰러트렸다고 나를 원망하지 않는데 물약도 좀 사야되는데 물약도 좀 사야되는데 뭐 줄 거야 설마 돈? 아 30만엔 다시 되돌려 봤네 그 돈 그 입장권 산 거 이번이 최종 결전을 앞두고 마지막 자유 시간입니다 카즈키에게 말 읽으면 선택지가 표시되며 아니 아지기아를 선택하면 하루카를 데리고 밖에 나갈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카즈키한테 말 읽으면 약사와야 되겠네요 아 도망가 형님이야 도망가야 돼 여기지 아 아 잘하면 걸리겠는데 가서 일로 뛰어 형님하고 부딪치면 안 돼 이건 흥 세어 해외 흥 해외 흥 묵 우 오우! 제일 비싼 걸로 사야지 여하십시오 스태미난 로열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파우린 로열 엠퍼러 아 서브스토리는 하긴 좀 그렇고 지금 서브한다고 해서 저거 뭐 도지마용 저거 스킬 다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엔딩 봐야죠 문자가 또 왔었어? 아니요 영업문자 두번 씹었더니 안오네요 삼세번 오면 내가 갈라 그랬는데 두번 보내고 안오더라고 오우 오우 처음으로 안돼! 오우 오케이 대거 난 Untuk 와 뭐야? 칼이 없구나 무기 수리 안해도 되요 마지막에 그... 마지막에 그... 한발 쓸 수 있는거 그 표지판으로 끝내버릴거야 그걸로 가즈아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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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이 5층까지 다 뭐 때려 죽이면서 올라가라는 건 아니겠지 뭐지? 아무도 없어 이 저주 받은 거리가 이상해졌어 설마 마지막 성님? 마지막 성님 마지막으로 아니군 이 동네 이 동네 양아치들은 다 왔구만 난세 이 동네 애들 다 왔어 이 동네 애들 다 왔어 응 이 동네 짝패 수준이네 짝패 짝패 이걸 혼자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한꺼번에 다 덤비진 않나봐요 한꺼번에 다 덤비진 않나봐요 이 동네 으음 돌리고 x5 도룬고 도룬고 아 이거 왜 안 집어져 점점 센 애들이 나오겠지 놔 오 잘한다 애들 잘 피해 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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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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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이따 이따가 계속 일렬종대로 오네, 다행히 주전자 어, 서현이 아빠님 와아 뜨거운 물, 뜨거운 물, 뜨거운 물 아 개고통 안해 아하 아하 두 번 오노 오노 이름이 오노야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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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쪼른놈들 도망가구요 폭도들로 바뀌었네 더 센 애들인가 어 가드 잘한다 회피도 잘하고 아 총질 쪼른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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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더 타이밍 진짜 힘들다 아 걸렸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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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도망가지 1997년 95년도에 키루가 죽였었죠 진구 아니야 저 사람 세라하고 진구 수도 수도도 한패였던 것 같은데 어 뭐야 갑자기 평화로워졌어요 갑자기 평화로워졌습니다 나 약 안 먹었었죠 약 하나도 안 먹었죠 성관계엄님 고맙습니다 드디어 밀레니엄 타워 안아버리 아니 구하고는 항상 만나게 해주면 되지 다 종이야? 뭐야 킹스매치입니다 킹스매치